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양고채 렌즈 레츠고 자, 오늘 음식은 일본에서 가장 매운 라면입니다 그럼 오늘의 룰! 준비 됐나? 준비됐다 시작! 아유, 와... 오! 아유, 아유... 와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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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눌려줘 시작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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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고스트배보다 더 많이 봤어. 너무 kita... 쥬쥬쥬!! 쥬쥬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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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! 쥬쥬!! 쥬쥬! 먹으러! 헿! ㄹㄹㄹㅂ ㄹㄹㅇ ㄹㅇㄹㅈ ㄹㅇㄹㅇㅋ 시상 어 이거는 괜찮아 같은데 ㄹㅇ 오우 멍머리 ㄹㅇ 매운 거군지 별로 안 매운 거 같아요 뭐야 아 더 매웠다 바라 우리 먹어도 다 먹으래 우리 물건 다 먹으래 피스 입술이 두 배가 됐어 ㅋㅋㅋㅋㅋ 가림막을 내려주세요! 따다안 아잇 뭐야 이거라 ㅅㅃ 아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힣 뭐야 이게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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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 안녕~~